엄마한테 초콜렛도 주네요 이거 먹겠다 이게 뭐야? 어머, 쪽지까지 엄마한테 초콜릿도 주네요 응 커피 에센스, 초콜릿 머랭 어머 이렇게 아이스를 넣어서 꼼꼼하게 포장해주셨네요 엄마한테 초콜릿을 주네요 우리 주헌이 소율이가 더 난리 났네 엄마 좋겠다 우리 같이 먹을건데? 주헌이랑 소율이는 같이 먹을건데? 같이 왜 있어? 같이 왜 있어? 이렇게 많이? 어머 어떡해 너무 감동이다 같이 같이 먹을건데? 1,2,2,1 엄마 커피 한정 해야되겠다 엄마 커피 한정 해야되겠다 우와 초콜릿 엄마 우와 우와 너무 예쁘다 여기가 초코가 있어 엄청 크다 엄마 엄마에 같이 같이 먹을건데? 아 알았어요 잠깐만 커피 에센스 코 그럼 초콜릿 머링을 한번 어떻게 먹는지 먹어볼게요 우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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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고 초콜릿 머링을 부셔주세요 부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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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부샤 재미있게 부샤 소율이도 부샤 부샤 여기다 부샤 부샤 이렇게 부샤 주헌이 다 부셨어? 네 부시니까 재밌지 부샤 부샤 소율이 장을 부수지마 소율이 오빠처럼 부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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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 다듬어야지 부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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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에다가 잘 넣어주세요 초코맛이죠 초코맛이죠 응 자 초코마링을 섞어주세요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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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얼 같은 것도 들어있어? 응 섞어 섞어 맛있어 맛있어요 소율이 잘 섞어서 먹어 봐요 섞어 초코맛이 변하나? 너무 맛있다. 씹혀. 어떤 맛이야? 초콜릿도 들어있어? 엄청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엄지척이야? 엄지, 엄지척. 엄지, 엄지척. 맛있어요? 엄지척.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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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히는 소리가 되게 맛있게 들린다. 엄마. 얼만큼 맛있어요? 엄마. 얼만큼 맛있어요? 커피 에센스. 엄마는 어떻게 먹을까? 아침에 엄마가 아메리카노를 먹었으니까 라떼를 먹어야겠다. 연유를 넣고 연유 라떼를 달달하게 한번 먹어볼게요. 향이 너무 좋다. 커피를 넣고 연유를 넣고 잠깐만요. 말애들은 Religion. 내맞은 우유로 만들어줘요. 가끔껑이. 마늘을 넣어줘요. 먹 pourrait까? 천천히. 청춘과 생크림을 넣어줘요. 곱창이이. 꾸멍게의 깍무려. 10초 자리로 만들어줍니다. 진심으로 만들어준다. 그리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